아 날개를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딱 정렬 이렇게 했다고 횡으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각산입니다 으 너무 힘들어 서운상 올라오는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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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땡기 해야지 그렇지 계속 땡겨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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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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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 숙이고 나이스 나이스 사장님 오라이 복부 오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까 짬뽕집에서 굴 먹은 게 좀 상행인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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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